1. 라이브 선수 세계에는 흔히 큰 선수들이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됐어요 마이클 조던도 그랬고요 그렇죠 하지만 저처럼 손이 작았던 사람도 농구 선수 출신입니다 네 그거를 나보다 더 작은 우리 런진이가 봤어요 런진보다 손이 더 작다고요? 아이고 그래서 제가 키가 있으니까 손 대봐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제가 아니 대봐요 예성이 작은데? 예성이 작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예성 타네요 자 런진 자 시성 먼저 갑니다 자 시성 도전 자 누르고 있으면 나올 거예요